변명을 하지 않는 사과는 양쪽이 서로에 대해서 기분 좋게 느끼게 남긴다. 느끼게 한다는 뜻이에요. 리브 동사가 5형식 동사인데요. 유지, 발견, 상상 동사는 목적격 보호의 투브 정사가 아니라 ing 형태가 옵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한다. 이게 5형식이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기분 좋게 느끼다니까 더 기분 좋게. feel better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죠. 서로에 대해서 about. 서로니까 each other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leaves, 양쪽, both, potty. both 다음에는 꼭 복수를 써야죠. feeling better about each other.